네.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이슈인가요? 제이비도 휴대폰 5G 요금제 사용하시죠? 네. 지금 이거 말고 거의 선택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만족하세요? 저는 뭐 별로, 저는 뭐 이래서 게임도 안 하고 영화도 안 보기 때문에 별로 사실은 실감은 안 돼요. 빠른지 안 빠른지 그 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저도 뭐 휴대폰 바꿀 때 5G가 엄청 좋다 그러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바꾸긴 했는데요. 요금이 비싸요. 그런데. 네. 막상 광고했던 거에 비하면 그렇게 엄청 빠른가? 이게 좀 잘 체감을 못하겠다. 저 말고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이동통신 3사가 5G 속도를 거짓으로 과장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자사의 5G 서비스가 가장 빠르다고 광고를 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로 33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허위 과장 광고였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제 5G 서비스 초기 광고에서 20기가 bps까지 속도가 나온다. 그래서 2기가바이트 영화를 0.8초 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광고 문구를 하도 많이 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공정위는 20기가 bps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고의 수치일 뿐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냥 이게 쉽지 않다 잘 안 나온다 그 정도가 아니라 통신사들이 할당받은 주파수로는 20기가 bps를 구현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고 이 속도를 지원하는 휴대전화가 필요한데 이런 종류의 휴대전화는 아예 출시된 적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상황에서 속도가 잘 나와야 한 0.8기가 bps 정도에 불과하니까 약 25배를 뻥튀기한 겁니다. 이걸 통신사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통신사들은 애매하게 최대 지원 속도라는 표현을 써서 서비스 가능한 속도를 따로 표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한 2기가 bps 이상은 나온다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0.8인데 이것마저도 그러니까 거짓이나 과장이었던 거죠. 이제 뭐 현실에선 있을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서 측정을 한 건데요. 가령 이런 식입니다. 가장 제일 조건이 좋은 동네에 가서 기지국 한 대에 휴대폰을 한 대만 접속했다. 그런 가정을 해서 실험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에서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말씀한 대로 이제 통신사람사의 5G 평균 속도는 2기가 bps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고할 때는 이렇게 특정한 환경에서만 이렇다는 얘기는 쏙 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것도 과기정통부랑 방통위가 행정지도를 해서 제한사항을 조그맣게 이제 적어놓긴 했는데요. 그마저도 이제 실제 속도가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여서 이렇게 실제 환경이랑 얼마나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뭐 자세히 적어놓지 않았고요. 이제 뭐 공정위의 표현을 따르면 소비자 오인성이 해소될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통신사끼리 자기가 더 빠르다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때 그렇죠. 이제 서로 자기가 더 빠르다 그런 광고도 엄청 많이 때렸었는데요. 그 부분도 이번에 좀 제재를 같이 받았습니다. 이제 뭐 모두가 다 빠르다고 하면 적어도 3명 중 2명은 거짓말이어야 이렇게 성립이 가능한 거잖아요. 창과 방패 비슷한 거죠. 그렇죠. 이제 통신삼사 모두 자기가 제일 빠르다 이런 광고를 할 때 아무도 독립적인 기관에 실증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했습니다. SKT와 KT는 자사 직원의 측정 결과를 활용했고요. 심지어 SKT의 경우는 타사의 4G 속도와 본인의 5G 속도를 비교해서 광고를 하기도 했고요. LG유플러스는 다양한 장소를 측정한 다음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만 골라 광고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서비스 품질은 다 엇비슷했는데 자기만 대단히 무슨 특별한 기술로 빠른 것처럼 광고를 한 거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실상은 이렇다는 것은 공정위가 조사해서 나온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사하고 말고 할 여지도 없잖아요. 사실은. 광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조사를 할 방법도 없고 알고 알기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공정위는 통신사 광고 중 속도와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표시 광고 관련해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액수를 부과해서 엄중히 제재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을 하긴 했는데요. 보도자료에서. 그런데 5G 속도가 광고에 비해서 속도가 안 나온다. 그거는 사실 계속 지적이 된 문제잖아요. 5G 서비스가 나온 게 2018년부터 거의 5년이 됐는데 그런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라도 과징금을 부과한 건 안 한 것보다는 좋은데 이미 다수의 사용자가 5G 서비스로 탔고 제이비가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안이 사실상 없어진 상황에서 좀 만시지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새로운 서비스라면 또 이런 거 비슷한 장면이 또 연출되는 거 아닌가요?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부담광고 가능을 근절했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표현을 사용했더라고요. 글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근절될지는 조금 더 시선집중 계속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호갱. 그러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황두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